안녕하세요^^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초콜릿 초콜릿 매콤한 맛 그리고 반죽한 맛은 아주 좋아요 이번엔 계란밥과 함께 먹기 좋은 맛이에요 오늘의 반죽은 너무 맛있고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은 너무 맛있지만 그는 아무것도 많아요 그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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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오돌뼈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 매콤달콤달콤 초콜릿 아이스크림 뽀뽀뽀뽀뽀 새우가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매콤달콤달콤 마요네즈 오늘의 주인공은 이 소스는 제자리에 대한 소스는 소스는 먹으러 가고 싶어요 소스는 먹으러 가고 싶어요 소스는 먹으러 가고 싶어요 소스는 먹으러 가고 싶어요 바삭바삭 오징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감사합니다.